헤드셋을 PC에 직결했을 때 녹음되는 키보드 타건함과 마우스 버튼 클릭음입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Noise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PC에 직결했을 때 녹음되는 스피커 소리입니다.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ASUS Noise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PC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ASUS Noise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PC에 헤드셋을 직결한 상태입니다. ASUS Noise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헤드셋을 PC에 직결한 상태입니다. ASUS Noise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SAS impro SPDC 아이디 아무도ические 질 finden는 상태입니다. Gén insan Cancelling Mic Ad forgotten Cancelling Mic Adapter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ASUSork curule 남 slain Mic Adapter에 연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